병력을 쌈싸먹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태이긴 하거든요 진영이 쌈을 살 수 있는 경력이 많아요 시간 끓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려가서 트리플 마트 깨져야 돼요 승만인규 선수 캐리어법을 돈줄을 끌어버리는 그렇죠 이게 5CV가 위험합니다 오히려 병력이 너무 갈려져 있었어 프로토스가 자 시즈보드 하면서 커넥 조이기 자 속도전 시즈보드 위치가 너무 좋아요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천천히 진격해도 됩니다 승만인규 선수 너무 급하게 무리할 필요 없고 어차피 상대방이 드라곤 위주의 병력이기 때문에 탱크에 약하거든요 여기 위험해 보이는데요 5C 캐리어는 이제 지켰기 때문에 교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리 잡습니다 자 닥치고 있는